청강문화산업대학교가 주관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이종범 웹툰스쿨의 방과활동과 만방연 방학을 한 청강대학교의 텅 빈 캠퍼스 해월리에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노가 이종범입니다. 안녕하세요. 홍란지입니다. 방학을 했습니다. 네. 드디어 방학. 너무 좋아요. 들으시는 분들은요. 들으시는 분들은 이거 크리스마스 직후 그렇죠. 크리스마스 직후 거의 한 회의 끝자락에 들으시겠네요? 그럼요. 연말에 들으시죠. 그렇지. 그나마 녹음과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시기가 제일 비슷한 게 방과후 활동이잖아요. 맞아요. 약간 날짜 얘기 뭐 이런 거 하면 좀 현장 동시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렇죠. 저희 녹음하는 오늘은 몇 월 며칠이죠? 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지금 시기에 방학을 한 학교도 있고 안 한 학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선생님 학생 때 이 시기에 크리스마스 연말 때 교실에 계셔본 기억이 나세요? 교실에요? 네. 없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보통 없잖아요. 네. 제가 그걸 최근에 깨달았어요. 보통은 없다. 네. 없는 것 같은데요? 저한테 좀 있거든요. 제가 학생 때 동아리 활동이나 아니면 유사 근로 같은 것 때문에 용돈벌이 하려고 크리스마스나 완전 연말 이때의 교실에 있던 적이 있어요. 대부분은 아무도 없는 상황이죠. 아무도 없는 그때의 교실에 있어본 경험이 좀 있는데 그래서 저한테는 약간 빈 교실이나 연말 교실 이런 게 좀 익숙하거든요. 어 그러시구나. 약간 좀 들떠 있어야 되는데 상황은 엄청 쓸쓸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없으면. 그런 무순적인 느낌 때문에 연말만 되면 약간 이상하게 차분해져요. 저는 좀. 이게 업되지가 않고. 크리스마스의 계획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왜 그러냐면 제가 잘 없거든요. 크리스마스 계획이 잘 없어요. 저도 잘 없어요. 없어요? 저는 근데 늘 어린 시절에는 요즘만 되면 카드를 늘 그리고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치. 네. 하얀색 도화지 아니면 색지 해서 막 입체로 만들기도 하고 초등학교는 6년 내내 그냥 그거 만드는 게 일상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 카드 막 뿌리잖아요. 그거 주고받잖아요. 그쵸. 그쵸. 그리고 엄마, 아빠, 동생, 할머니, 할아버지. 근데 그러다 보면 남들이 갖지 못한 능력이 나에게 있다는 걸 깨닫는 때가 오잖아요. 능력이요? 어떤 능력이?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크리스마스 날 카드 주고 하드 받고 이거 하다가 몇 살 때부터인가 나는 너네랑 다른 카드를 만들 수 있다. 그런 거 있지 않아요? 홍삼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입체 카드를 만들었어요. 팝업? 네. 팝업. 그래서 딱 열면 뭔가 이렇게 서 있는 그래서 뭐 크리스마스 트리도 서 있고 양말도 그려서 서 있고 산타 할아버지가 서 있고 근데 그거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계단식으로. 그냥 단지 그 정도 수준에서 그걸 만들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아이가 있으니까 어릴 때도 그랬어요. 남동생이랑 같이 왜 색종이 목걸이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갖고 이렇게 트리에 장식하는 그런 거 만들고. 걸어놓죠. 네. 그리고 요즘에는 아이랑 같이 색종이로 이렇게 눈 결정 모양? 네. 그거 자르디 막 놀이. 네. 그냥 막 대충대충 잘라도 예쁘거든요. 그렇게 접어서 하니까 펼치면 결정이 되는? 펼치면 예뻐지는. 그 다축 대칭인가요? 네. 그거요. 예쁘겠다. 저도 이제 그려서 만든 카드. 그러니까 이제 VIP용. 구매한 카드는 일반용.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 이렇게 막 인싸가 되고 싶어서. 발버둥을 쳤을 때. 그 뒤에 좀 내려놨지만. 어른이 되고 내려놨지만. 10대 초반 중반에 인싸가 되기 위해서 절규하잖아요. 저는 그랬거든요. 저는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전학을 많이 다니니까. 아 그러셨겠다. 아무리 표면적으로는 웃고 떠두고 PC방 같이 가도 중요한 순간 있죠. 예를 들면 수학여행 간 날. 버스를 탈 때. 숙소가 배정될 때. 그치 그치. 그때 되게 외로워진다. 크리티컬한 순간. 네. 맞아요. 그리고 수능 끝난 직후. 크리티컬한 순간이 되면 평소에 같이 놀고 있는 크루징이 하나여도 그 어떤 리스트 업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멤버구나. 라는 걸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러게요. 그게 이제 계속 트라우마인 거지. 그래서 계속 인싸가 되기 위한 발버둥으로 계속 뭔가 스페셜티를 만드는 거예요. 직접 만든 카드. 이걸 누굴 줄까. 이런. 그런 기억이 자꾸 나아요. 요즘에. 나이가 먹어도 별로 안 달라지는 것 같아. 그러구나. 그 갑자기 이 생각을 왜 했냐면. 네. 제가 이제 주호민 작가님과 작업실을 같이 쓰잖아요. 네. 네. 그럼 주호민. 호민이 형이랑은 친하지만 제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많이 경험하신 분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아이를. 아이가 아빠잖아요. 저는 이제 아이가 없으니까. 작업을 둘이서 묵묵히 하다가 되게 치즈걸렁한 대화하면서 하거든요. 네. 근데 가끔 가다가 제가 이제 새로운 경험을 할 때가 있죠. 예를 들면 옆에서 통화하는데 내용을 듣고 들리니까 들어보면 아빠의 통화가 있어요. 최근에는 이제 그 선물 어디 갔는데 없어서 다시 다른데 가봐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하길래 아 아빠들은 이제 아이의 생일 크리스마스 선물을. 그치 그치. 그게 의식이에요. 어때요? 이때가 되면 이제. 그쵸. 산타 선물 산타 선물. 안 들켜야 돼요? 안 들켜야죠. 근데 제가 이거 진짜 이거 들으면 큰일 난대 우리 아들이. 안 들켰지. 아드님이 얘 웹툰 스쿨을 들을 때. 그렇죠. 들을 리가 없죠. 아니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이 되니까 엄마 나한테 산타 할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봐.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막 뭐라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도 산타 할아버지가 있어야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 이러면서 막 도망가려고 했는데 너무 집요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아빠 아니야? 엄마 아빠가 아니라는 증거는 어디 있지? 어느 시점부터 직면 시키실 거예요? 현실의 모습을? 내년부터? 내년부터? 진짜 내년에는 직면 시키실 거예요? 진짜 내년에는 그냥. 자 올해는 용돈으로 네가 계획해서. 퉁치자. 우리도 이제 못 해먹겠다. 네. 근데 제가 얘한테. 하지만 동생이 이렇게 말하지 마라. 네. 그러니까요. 아직 동생은 아직 이르다. 그러니까 동생이 자꾸만 그거를 눈치챌까 봐. 그것 때문에 좀 조마조마해서 아니라니까. 뭐 이러면서 다그치고 있는데. 그럴 때는. 제가 이걸 들킨 적이 있어요. 사실. 나 어떡해요? 웬일이야. 서스펜스. 한 3년 전에. 원래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이 항상 24일날 애들을 먼저 제우고 깨야 돼요. 그렇죠. 당연히. 네. 깨서. 다시 일어나야지. 산타 할아버지가 이렇게 준 거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양말 속에다 넣어놓고는 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같이 잠이 든 거예요. 그리고 25일날 글쎄 눈을 따. 눈을 따는데. 눈을 딱 떴는데. 저희 아들이 더 먼저 눈을 떠서. 망연자실하게 빈 양말을 보고. 엄마 산타 할아버지가 안 왔나 봐. 어머나 어떻게. 이래서 제가 진짜 너무나 깜짝 놀란 거예요. 철렁. 그래서. 아 미쳤지 막 이러면서. 진짜 너무 홍수샘 같다. 네. 같이 잠들었어? 남편분은요. 아 그러니까요. 남편분도 같이 잠든 거예요? 네. 다 같이 잠든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그러다가 아침을 먼저 차려줬어요. 그러면서 아니 현빈아 산타 할아버지 진짜 바쁘신 거 알지? 나 카톡 해볼게. 내가 전화해볼게. 정말 바쁘셔서 알지 현빈아 했더니. 알지 알아? 산타 할아버지 바쁘신 거 알아? 그것도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온 세계에 온 세계. 그리고 우리나라 어린이가 얼마나 많니? 그래서 조금 늦어지시나 봐. 그래서 밥을 차려주고 밥을 먹는 사이에 몰래 가갖고. 양동작전. 몰래 가갖고 넣어놨어요. 그래서 어 현빈아 산타 할아버지야. 우리 밥 먹는 사이에 오셨나 봐. 그랬더니 얘가 어 진짜? 이래서 좋아했어요. 되게 좋아했는데 갑자기. 우리 집에 방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근데 한 2년 뒤에 그러니까 한 작년 정도에 갑자기 얘가 엄마 산타 할아버지는 없는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데 계실 텐데. 그러니까 네가 맨날 선물을 또 받지. 그랬더니. 근데 사실 있잖아. 그때 엄마가 넣어놓은 거 아니야? 한 2년 후에 그 얘기를. 그 머릿속에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어 아닌데 내가 그때 왜 넣어놔. 아니야 산타 할아버지겠지. 홍쌤 잘해요 거짓말. 걱정된다 진짜 내가. 아닐걸? 뭐 이렇게. 내가 별걸 다 걱정하네 진짜. 되게 조마조마하네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되게 신뢰가 없어졌어요. 산타 할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저희 아들이. 한번 코스프레 가야겠네. 안 믿죠. 두 분 다 두 분 다 우리 그 올리비아 말고 이름이 뭐였지? 션 션. 우리 션 옆에. 션 군 옆에 두 분이 모두 함께 있는데 제 3의 인물이 산타 역할을 해줘야. 산타 역할을. 그거 한번 해줘야 되겠는데? 용병을 불러야 될 때가 됐네요. 에이 뭐. 제가 크리스마스 하면 잊지 못할 추억이 있습니다. 가난하던 고학생 대학생 이종범이 알바를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보육원. 유아원이죠. 유아원. 유치원 가기 전에 아이들이 노는 놀이방에 산타 할아버지 알바를 한 적이 있어요. 진짜요? 우와. 근데 선물 들고 복장이랑 수염 다 받아가지고. 그쵸 그쵸. 다 세팅을 풀로 하고 아이들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크리스마스 이브나 밤에 저녁 때 내가 이제 딱 선물 꾸러미를 들고 수염을 달고 들어가는 순간. 아이들의 시점으로 지금부터 설명을 할게요. 문이 열리고 너무나 거대한 인물이 시뻘건 옷을 입고 뭘 짊어지고 들어왔다. 그치. 얼굴도 별로 잘 안 보이잖아요. 수염에 가려져서. 저 무슨 말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진짜 내가 딱 들어가는 순간 그 바퀴벌레가 문 열 때 싹 사라지는 것 같은 정도의 속도로 저를 중심으로 애들이 우왕 울면서 도망을 가는데. 아 어떡해. 선생님들도 완전 당황하고. 오 그러겠다. 그 와중에 또 어린애들은 기어가다 넘어져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포기하고 그 자리에서 공 풀어지려는 인명. 울고 자주러지죠. 앞서 도망가던 오빠 언니가. 지도 다시 와서 걔를 안고 다시 가는 재난 상황이 벌어지면 괴수가. 그렇네요. 고질하다 고질한. 난 버리고 가라 이러면 무슨 소리야 같이 가야지. 그런 풍경을 보는데 괴수 자리에 제가 있는 거죠. 그걸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오 어떡해. 선생님들이 당황해서. 아니 산타 할아버지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제가 모아놓고 희끗희끗 울고 있고 애들은. 저는 이제 막 안되는 성대모사 막. 호호호 하고. 누가 절간히 쓰렸네 이렇게 하고. 그걸 앉아가지고 주는데 애들이 분위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쵸. 제 기억에 최악의 크리스마스 추억이었어요. 아 그러셨겠다. 타인의 공포의 대상이 되는 경험. 크리스마스 전야에. 그 아이들은 어땠겠어요. 아 이 상황에서 걔를 걱정해 준 거구나. 저 말고. 저도 상처받았거든요. 피차 상처를 주고받았는데. 좀 이렇게 고개를 숙이시고 아이들 눈높이를 이렇게 기어서 가셨어야 됐나. 아니 근데 애들이 그 문 앞에 그렇게 가까이 있을지 몰랐어요. 안쪽에 보통 모아놓고. 그쵸. 기다리잖아요. 문 앞에 쫙 있는데 내가 그거 모르고 들어간 거야. 아 확 들어갔구나. 보통은 이렇게 고양이에게 접근하듯이 할걸. 그치. 훅 들어갔더니 그 앞에 애들이 쫙 있는 거죠. 정적. 목소리부터. 절규. 얘들아 안녕. 산타 할아버지다. 이러면서. 하여튼 여러분 각자 자기만의 크리스마스 추억을 잘 만드시고요. 네. 저 같은 추억은 아무도 못 만들 거예요.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에게 공포를 안겨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좋은 추억이셨네요. 네. 들으시는 분들은 연말이고 크리스마스 지났지만 저희가 뭐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하는 웹툰스쿨이 아니잖아요. 저희들의 크리스마스 추억을 들으시고 연말 또 이렇게 자기의 크리스마스도 어땠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의 사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어떤 사연으로 헤어마요를 할지 한번 보도록 하죠. 헤어마요요? 이거 제가 잡았어야 되는 거 맞죠? 나 미쳤나 보다. 나 미쳤어. 미쳤어. 여러분 이거 편집 안 하고 반성하는 의미로 반가워 활동으로 나 미쳤나. 아 제가 여러분 그 저거 하잖아요. 팟캐스트 딴 것도 하잖아요. 네. 진행을 보셔서. 그거는 인기 팟캐스트예요. 거기서 내가 웹툰스쿨 얼마나 영업하는지 아세요? 아 그러셨구나. 진짜 거기서 웹툰스쿨 되게 영업해요. 근데 그거 듣다가 여기 오신 분들은 지금 빵 터졌다? 그러셨겠다. 이 사람 봐라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반가워 활동이죠? 네. 반가워 활동.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반가워 활동 시작하겠습니다. 반가워 고민 활동. 안 잘라도 될까? 어떤 거 같나 미쳤나 봐. 마음대로 하세요. 다정우신이 아니라. 첫 번째 사연은 홍란지 박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L 플러스 R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 살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지난 편 중 웹툰 종사자가 아닌 청취자분의 사연을 듣자마자 바로 사연을 올려봅니다. 저도 웹툰 종사자는 아니지만 웹툰스쿨을 즐겨 듣는 청취자거든요. 만나서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프리랜서로 디자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디오를 많이 듣는데요. 제가 듣는 라디오 중에 하나가 바로 이종봄의 웹툰스쿨이에요. 몰랐던 웹툰 쪽의 다양하고 알찬 정보들을 듣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웹툰이스트가 되어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웹툰은 매일 D와 N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접했던지라 익숙하지만 웹툰 쪽으로 발을 들여봐야지 하는 생각은 차마 안 들더라고요. 웹툰이라는 것이 저에게는 참 어려운 작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료로 웹툰을 볼 때마다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어려운 작업을 하신 것을 무료로 보다니 하면서요. 그냥 웹툰을 볼 때와 웹툰스쿨을 듣고 웹툰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알고 웹툰을 볼 때와는 기분이 새삼 다르더라고요. 아무래도 작가분들이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셨을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셨을지를 생각하면서 보게 돼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웹툰스쿨을 통해서 모든 웹툰 작가분들께 재미있는 작품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작업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익한 컨텐츠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두 분 모두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캐나다에서 어느 청취자 올림. 감사합니다. L 플러스 알림. L하고 R라는 글자를 볼 때는 제가 드럼 쳤을 때는 왼손 오른손. 지금은 게임하다 보니까 왼쪽 버튼 오른쪽 버튼 이렇게 쓰거든요. 캐나다에서 보내셨군요. 글로벌하네요. 네 그러게요. 듣는 사람 너무 감흥 없는 거 아니에요. 사진을 보내주셨죠. 루이주 호수와 그리고 반려견 두 마리의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진짜 너무 부럽더라. 근데 사진을 봤는데 그림 같지 않았어요? 정말 너무 이질감이 너무 크게 들어서 이런 데 사신다고? 이런 산에 이런 호수에 이런 하늘에 이런 개들이랑 사진? 사진이라고? 아니지 않아? 이런 느낌? 저 사실 캐나다에 로망이 있어요. 저도 오로라 보고 싶어요. 오로라도 오로라고 캐나다가 걔에게 행복할 것 같아요. 그리고 캐나다 하면 떠오르는 건 저는 항상 자연이기 때문에 다 그렇진 않겠지만 저 너무 부럽더라고요. 캐나다에서 프리랜서 디자이너를 하신다고요? 네. 궁금합니다. 왜 툰스쿨로 어떻게 유입되셨는지도 궁금해요. 어? 그러게요. 팟캐스트를 이것저것 많이 듣다가 듣다가 이렇게 흘러흘러 오셨을 수도 있고 근데 또 그때 처음 딱 들어봤는데 별로야 이러면 이제 발 안 오거든요. 그쵸. 저희가 좀 잘하긴 했나 봐요. 다행이네요. 그래요. 그 캐나다에서 살고 계시는 일상에 좀 궁금합니다. 지금 일단 첫 번째 사연은 웹툰스쿨을 잘 듣고 있다는 후기를 보내주셔서 가볍게 시작을 했는데요. 후속 사연 신청해도 됩니까? L플러스 알림? 캐나다에서 사는 건 이렇다. 아 네. 어떤 일상이 있다. 캐나다의 크리스마스 얼마나 좋을까? 너무 좋을 것 같다. 진짜 생각만으로도. 제일 좋은 거랑 가끔은 외로운 것도 있잖아요. 힘든 거. 그런 것도 같이 좀 궁금해요. 청취자하고 약간 이렇게 좀 소통하는 기분을 갖고 싶거든요. 인기 없는 팟캐스트의 장점이죠. 소수의 성청취자와 깊은 관계를 믿는다. 맞아요. 맞아요. 보내주세요. 자, 들으치는 분들 중에서 이분처럼 나는 한국이 아닙니다. 캐나다. 이분 캐나다인데 나는 어디입니다. 이렇게 다른 나라 있으면 보내주세요. 궁금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듣는 웹툰스쿨은 어떨까? 궁금합니다. 두 번째 사연은요. 조... 이거 이름 얘기해도 되나? 그러게요. 조XX님. 유명인 이름이네. 조땡땡님. 안녕하세요. 홍 교수님, 이 작가님. 저는 그림 관련 유튜버와 그래픽 노브를 준비하는 지망생입니다. 지금 사연 보내는 웹툰스쿨뿐 아니라 어떤 교집합 때부터 이종곰 작가님의 만화 관련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꿈을 키웠어요. 우와... 그때가 고등학생이었는데 벌써 어른이 되고도 몇 년 지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이 말을 하고 싶었대요. 저는 얼마나 늙었습니까? 지금은 성소수자의 차별에 대한 만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화의 전체적인 톤은 파란색은 따뜻하다처럼 살짝 무겁지만 너무 무겁지는 않게 스토리를 쓰고 싶어요. 쓰고 있어요. 그러다가 문득 어느 부분에서 쾅 막히게 됐고요. 막히는 스토리와 사건을 채우기 위해서 성소수자 차별에 관한 사례를 더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고민은 이때부터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례를 찾다 보니까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건들을 많이 접하게 된 거죠. 진짜 이랬단 말인가?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말이죠. 덕분에 막힌 스토리는 풀리고 전체적인 스토리가 나왔지만 처음 생각했던 것과 달리 너무 무겁게 나오게 됐어요. 스토리는 나왔으나 만화의 전체적인 톤과 방향 속에 혼란이 왔습니다. 혹시 이종범 작가님은 스토리를 쓰실 때 예상했던 것과 너무 다른 무거운 사연을 듣거나 보셔서 어떤 톤으로 풀어야 할지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으신가요? 간만에 질문다운 질문이 되었습니다. 진짜 이거는 정말 이런 소재를 가진 작가님들은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 약간 맞닿아 있는 스토리를 쓰시는 분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한테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물어봤는데 언제나 그랬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지금까지 제가 다뤘던 소재들을 보면 공황장애가 있었고 자살이 있었고 망상이 있었고 자기애성 성격장애가 있었고 연극성 성격장애가 있었고 이게 모든 것들이 다 처음에 제가 딱 이거 그려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랑 취재가 진행되면서 접하는 실제 이야기들을 들을 때랑 완전 톤이 달라져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런 생각 처음에는 그래서 이분 이 사연 조땡땡님처럼 고민했던 적이 기억이 나긴 나거든요. 거의 한 7, 8년 전에니까 아스라이 나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래서 아예 소재를 잡을 때부터 이 부분은 현재 직접 고통을 당하고 있는 누군가가 독자 중에 섞여 있을 것이다. 라는 전제 하에 처음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하게 일부러 가볍게 그리려고 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또 이 고민이죠. 그건 너무 무거워지잖아요. 전 취재를 할 때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일을 겪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게 즐거웠던 순간을 캐치하고 싶어서 되게 노력해요. 그것도 그 일부거든요. 예를 들어서 성적 성소수자분들이 지금 이분의 관심대상인데 남과 다른 존재로 소수자로 살아가는 것의 어려움, 고통 이걸 굉장히 많이 지금 접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그런 순간에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건 내가 지금 취재하고 있는 사람들이 취재 대상이다. 라는 것에서 벗어나려고 많이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취재가 중요한 만화를 자꾸 그리면 자꾸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분이 나의 취재원이고 소재고 이런 식의 생각에 갇히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끔 가다가 좀 친해져가지고 내가 지금 새로 친구가 생긴 거지? 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취재하려고 만났는데 친구가 돼버린 거지. 아니면 취재원인데 살아있는 인간이지라는 느낌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그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순간도 보입니다. 그럼요. 뭐하고 즐거워할까? 보다 보면 나랑 똑같아요. 근데 조땡땡땡님 재밌는 게 되게 어둡고 진지하고 약간 무거운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이 우리랑 똑같은 이유로 깔깔대고 웃는 걸 보잖아요. 그럼 약간 더 즐겁다. 더 두 배로 밝게 보이는 순간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걸로 약간 톤도 맞추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약간 좀 작은 에피소드들을 일부러 내 컷 형식의 내용물로 좀 뺄 때가 있어요. 형식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극화 형식 중간중간에 외전처럼 내 컷이나 짧은 어떤 외전처럼 그리면 그 형식 때문에라도 조금 톤이 업되는 게 있는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저도 고민합니다. 근데 이분 저는 되게 멋진 작가가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고민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맞아요.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홍쌤은 어떠세요? 되게 진지한 얘기를 듣다가 좀 지칠 때가 있잖아요. 음, 그쵸. 너무 시리얼스러운 얘기 들으면 그리고 너무 밝은 얘기를 들을 때도 약간 좀 내가 뭘 본 건가 허탈할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배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려운 것 같아. 배합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렇게 내가 잘 모르는 실존하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것을 보고 아, 내가 생각했던 막연히 생각했던 바와 다름에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건 성소수자는 아니지만 페르세폴리스의 마르잔사트라피나 아니면 아, 푸르날리아의 그 프레데리아 아, 푸르날리아 네, 그 작가분이나 그냥 막연하게 이분들은 이렇겠지? 아, 이런 병에 걸린 사람들은 이럴 거야. 아, 저렇게 이란이란 나라에 살고 있는 여성은 아, 얼마나 힘들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고 제 마음대로 막 해석을 해요. 근데 막상 그들의 어떤 그 작가분들이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했으니까 그 인터뷰를 보면 내가 이걸 만든 이유는 그냥 나도 똑같이 남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을 뿐이다.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이란 플러스 여성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나를 어느 갇힌 시선 안에서 도저히 그것을 빠져나간다면 쟤 왜 저래라는 이상한 이상한 편견으로 또 나를 바라본다. 나는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타자가 아니라 그냥 당신들과 같은 그런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싶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푸르날략도 마찬가지였고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그 충격을 받았던 이유에 대해서 자꾸만 제가 요즘에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나는 굉장히 내가 모든 사람이 본인이 겪은 그 한도 내에서만 생각이 뻗어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어떤 우리가 삶에서 느끼는 어떤 그런 감정이나 이 편견을 스스로 깰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어떤 예술의 자세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분께서 조땡땡님께서 어떤 그런 편견을 깨줄 수 있는 그런 만화를 그려야겠다라고 오히려 좀 마음을 그러니까 이분들 이렇게까지가 아니라 이렇게까지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떤 내 나이에 살고 있었던 내 어떤 삶의 어떤 한도 내에서의 편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오히려 뒤바꿔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네. 맞네. 너무 공감 갔는데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성소수자가 아니냐 하더라도 성적으로 정체성이 뭔가 좀 더 다수에 속하더라도 사람들한테서 뭔가 쟤 왜 저래라는 식의 말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꼭 그렇게까지 막 확대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편견들에 그 갇혀 있었던 누군가의 생각을 이 만화를 봄으로써 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까지 내가 편견이었나 라는 본인의 어떤 느끼신 바를 그 안에 끌고 들어가셔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네요. 저 홍수쌤 말 들어보니까 이것만 피하면 될 것 같아요. 취재해 봤더니 너무 쎄. 너무 이건 심한 것 같아요. 그때 갑자기 어 자극적이다. 이걸 보여줘야겠다라는 쪽으로 안 가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한 끝으로 갑니다. 참고로 생각해보니까 그냥 사연자 이름 이게 될 것 같아. 일부러 익명으로 쓰지 않으면 조승훈님이 조승훈님 이거죠. 취재를 하다가 이거 너무 말도 안 된다. 이거 너무 자극적이다. 싶을 때 오 좋아. 이걸 보여줘야겠어. 이런 식으로 안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렇네요. 지금 그걸 전시하려고만 안 하면 어차피 사람 사는 얘기인데 뭐. 내가 내 작품이 돋보이기 위해서 그들을 수단으로 선지 않으면 돼요. 그들이 목적이 되면 됩니다. 지금 그리시면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게 그 사람들의 우리와 같은 면 하지만 우리는 느끼지 못할 힘든 면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싶다. 이런 쪽이라는 걸 계속 잊지 않고 계신다면 아무리 자극적인 소재의 내용의 사연이나 취재 내용이 나와도 그것 때문에 뭔가 걱정하실 필요가 오는 것 같아요. 아이고 조승훈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 오늘 사연 하나만 더 할까요? 네. 하나 더 하고 만방행도 있으니까 네. 그 다음 사연은 저번에 아 이분 이제 또 후속으로 보내셨네요. 최애청자님 그쵸. 왕조의 게임 같은 작품을 만들고 싶다고 저희한테 사연을 보내주셔서 제가 되게 하나만 한 얘기를 해드리고 후회했던 하지만 이분도 잘 들어주셨나 봐요. 제 말을 그러신 것 같습니다. 다시 보내주신 사연을 홍쌤 목소리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에 왕조의 게임 같은 작품을 만들고 싶어요 로 사연 보냈던 최애청자입니다. 여느 때보다 고민을 많이 해주시면서 이야기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려요. 여러 번 방송을 다시 돌려들으면서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몇 번 사연을 보냈다가 취소하고 보내고를 반복하다 마지막으로 정리 지어서 이렇게 다시 보냅니다. 내가 말한 게 내가 말을 잘못한답니다. 고민이 하게 만들었어. 죄송합니다. 진짜 두 분의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질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빠뜨렸구나 생각하게 된 게 군산극이나 왕자의 게임 같은 이란 표현을 강조하다 보니 담고 싶은 이야기에 대한 언급을 빠뜨렸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부분을 생각하게 만든 것 같아요. 직접 만든 판타지 세계를 어필하고 싶은 욕심은 물론 있지만 그것보다 독자들이 느끼기에 이 세계가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인 것처럼 느끼게 하고 체험시키고 싶은 욕심이 더 큽니다. 무대는 판타지이지만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인권투쟁이거든요. 신적인 힘 미지의 존재가 있고 평범한 인간과 특별한 인간이 갈리는 세상이라도 우리가 사는 현실과 다를 게 없이 차별과 혐오가 존재하고 이를 가하는 저항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주인공은 힘이 있음에도 투쟁하는 방법이나 진영에 대해서 방황하는 입장이었어요. 궁극의 시리즈에서 나왔던 표현을 빌리자면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는 욕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인공에게 주어지는 여러 선택지들이 전부 마음에 안 들어서 뭐 하나 제대로 선택하거나 행동하지 못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후 더 고민을 해본 결과 결국 캐릭터의 매력이 있냐 없냐보다 캐릭터에 대한 몰입이 가능하냐 안 하냐의 문제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느꼈어요. 매력적인 캐릭터라는 건 그 캐릭터를 보는 타인이 어떤 관점이나 기준에 의한 감상이 그 본질이잖아요. 캐릭터의 핀을 어떻게 꽂느냐가 플롯 내에서 캐릭터의 여러 매력 중 어떤 매력을 느껴지기에 만들고 이를 통해 몰입하게 된다는 걸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또 플롯 내에서 공감과 동경 등을 타이밍에 맞춰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그게 결국 만화에서 가장 중요할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어느 정도 고민 해결책의 윤곽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일단 전반적으로 나른 답을 찾고 계시는 중이군요. 그렇죠. 이제는 다시 생각해보고 작업들을 고치는 일만 남은 것 같아요. 덧붙여서 왕자의 게임의 플롯에 대한 두 분의 의견과 조금 다른 관점이 있는데요. 왕자의 게임에선 독자, 관객이 캐릭터에 몰입하는 방식이 정석적 플롯을 깼다기보다 정석적 플롯에 비해 불규칙적이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영웅서사의 주인공격 캐릭터는 나라면 저렇게 못할 것 같지만 해내내 대단하다. 되게 긍정적인 결과를 얻고 잘못된 선택이나 악한 축에 있는 캐릭터는 나라면 이렇게 했을 텐데 거기서는 이런 실수를 하니까 이렇게 됐지 하면서 보게 되는 캐릭터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중요한 건 전자의 캐릭터는 살고 후자의 캐릭터는 죽는다는 정석 플롯에 인과에서 벗어난 다른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누가 죽을지 예상하기 힘들고 현실적이라는 감상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닐까 이런 점이 저나 왕겜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흥미를 느끼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플롯 변형 응용편 다시 일 이란 책 같기도 해요. 필요 없는 얘기일지도 모르지만 왕겜에 대한 다른 해석도 공유해보고 싶었습니다. 사연을 깊게 얘기를 나누는 기분이 있잖아요. 서신의 힘인데 그래요. 최예청자님 너무 감사드리고 재미있는 얘기들 많이 보내셨네요. 저는 대부분 동의합니다. 공감 가고 중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캐릭터의 매력이 있냐 없냐보다는 캐릭터에 대한 몰입이 가능하냐 안하냐 중요한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캐릭터의 매력이라는 말을 이게 약간 스토리를 공부를 오래 한 사람들의 문제인데요. 일상어를 다른 의미로 쓰는 경우가 갖고 있죠. 네. 맞아요. 우리가 보통 매력이 있다 그러면 멋져 아름다워 긍정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흔히들 쓰는 저도 모르게 그렇게 들렸나 본데 궁극 시리즈나 웹툰스쿨에서 캐릭터의 매력이라고 표현하는 건 몰입하고 싶은 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같은 말이죠. 지금 이분하고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입하고 싶다. 즉 저 사람같이 되어보고 싶다. 저 사람의 입장이 되고 싶다. 이런 식의 어떤 흡입력을 갖고 있는 쉽다라는 게 없어도 혹은 가능할 때가 있잖아요. 공감을 통해서 저거 나의 아주 나쁜 면을 되게 증폭시켜놨네. 그렇죠. 그래서 이입하기 싫지만 이입하게 되네. 재미있는 건 되기 쉽지 않은 모습이 있는 캐릭터인데 어떤 부분은 나랑 똑같은 나랑 똑같은 비슷하면 그 모순된 틈새에서 되게 또 흡입력이 생기거든요. 괴로워하면서 보잖아요. 빨려들어가잖아요. 여기서의 매력은 말 그대로 몰입하게 되는 힘이라는 같은 의미인 것 같아요.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시군요. 왕조의 게임에 대해서 저희하고 좀 다른 관점이라고 하셨는데 들어보니까 같은 관점인데요. 네. 그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는 왕조의 게임이 정석을 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요. 왕조의 게임이요. 가장 중요한 원칙 가장 중요한 정석을 너무너무 잘 보여주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플롯에서 권선징악적인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같은 원칙에서 나왔지만 더 근본적인 원칙을 잘 이해하는 거장들은 왕조의 게임 같은 걸 만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누가 살고 누가 죽느냐 의 문제를 더 가져가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선택과 어떤 고민 너머에 있다는 깨달음까지 가잖아요. 왕조의 게임은 그런 걸 좀 보여주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주로 죽는가에 대한 모습을 약간 보여준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왕조의 게임 얼음과 불의 노래의 작가는 인간의 죽음은 결국 우리 선택 너머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로 죽게 되는 사람에게는 이런 공통점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라는 느낌을 계속 주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좋아하는 어떤 분은 그걸 가지고 교만함이라고 표현했고요. 영리함도 아니고 정의로움도 아니에요. 자신을 믿는 순간 줍니다. 맞아요. 이런 식의 많은 사람입니다. 저도 너무 공감합니다. 저도 너무 공감합니다. 그런 식의 것으로 보면 왕조의 게임은 정성화가 깬 작품이 아닙니다. 다른 작가들이 무서워서 깨지 못하는 맞아요. 공식은 깼죠. 겁나서 깨지 못했던 공식은 깼지만 여전히 원칙과 정서 간에 있던 느낌이 들어서 위대한 게 아닐까. 왕조의 게임 얘기하면 밤새워야 되는데 나중에 궁극 플롯에서 얘기할 기회가 있다면 좋겠네요. 홍수님 왕조의 게임 끝까지 다 안 보셨죠? 마지막까지는? 그렇죠. 지금 이제 새로운 시즌이 나오기 전에 얼른 늦기 전에 아 또 밤새고 볼 텐데 그러니까 자 오늘 어떻게 사연 하나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더 할까요? 하시죠. 하나만 더 하고 있습니다. 양정국 님께서 보셨나요? 안녕하세요. 홍란진 선생님 이종호 작가님 저는 웹툰 스쿨을 매주 빠짐없이 듣고 다운받아서 재탕 삼탕하는 재탕 삼탕하며 작업하는 팬입니다. 직업은요. 이제 세 번째 작품의 스토리를 담당하고 있는 신인 웹툰 작가고요. 양정국 작가님 세 번째 작품의 스토리인데 왜 신인이세요? 중견 작가님 제가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만화 커뮤니티 게이에 팽배한 웹툰 작가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 때문입니다. 어제 한 게시물이 올라왔고 웹툰 작가 새끼들의 특징 이라며 이야기를 시작하는 그 게시물은 실력이 일본 작가들에 비해 낮다면서 웹툰 작가들을 비판하는 내용에 조롱하는 듯한 뉘앙스를 잔뜩 풍기는 저도선 불쾌한 게시물이었습니다. 제가 더욱더 불쾌해진 것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댓글의 반응들이 동조를 하거나 나아가서 웹툰 작가들을 조롱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분노해서 반박 댓글을 달았고 댓글에 대댓글이 달리면서 밤을 지세요 15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며 토론을 이겨놨습니다. 이분 또 전쟁터에서 돌아오셨구나. 저는 일본 만화와의 제작비 차이와 구조적 차이를 들어 팀 단위의 노동지배학적 일본 만화와 개인 단위의 웹툰의 차이를 설명하며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이야기는 웹툰 작가들의 인성 문제로 넘어갔고 왜 그렇게 웹툰 작가 전체를 게으르고 몰지각한 집단으로 몰아가는지에 대한 토론으로 이어져 버렸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본 것은 배신감 분노 깊은 상처였습니다. 그들은 좋아하는 작가들에게 에이 그래서 말 안 볼 거야? 하고 하대당했고 일부 작가님들의 우리는 독자를 통해서 돈을 벌지 않는다 라는 인식에 완전히 등을 돌린 상태였어요. 제가 한두 작가들의 실험에 전체를 매도하지 말라며 읍소해 보았지만 가만히 있던 다수들은 결국 잠재적 독자층을 잃을까봐 비겁하게 침묵한 게 아니냐며 공격해올 때 억울하지만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수십 번의 뒤통수에도 웹툰을 좋아하는 호구는 없다고 분노하는 댓글에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수십 번 뒤통수를 맞아도 웹툰을 좋아하는 그런 호구가 어딨냐 뭐 이런 댓글 완전히 무너져버린 신뢰를 말 몇 마디로 회복하기란 불가능해 보여서 결국 앞으로는 이슈들에 적극 대응해보겠다며 대화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만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누구보다 앞장서서 웹툰 작가들을 조롱하고 제가 자중하자고 몇 마디 하려고 치면 그 학교 아니냐 그 사상 아니냐 그 직업 아니냐며 웹툰 작가는 모두 혐오집단이라는 프레임 속에 저를 빠뜨립니다. 여기서 그 학교는 그 학교군요. 그 그런가요? 네. 이런 말들은 무시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수절들도 있었습니다만 일부 사람들의 편견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일반화되어 웹툰에 대한 정상적인 논의가 불가능한 상황까지 왔다고 보여집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작가님의 글이 올라오면 아 몰라 웹툰 작가 일은 신경 끌래 하는 식의 댓글이 주류를 이룰 정도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작가들이 힘들 때 결국 기대해야 할 곳은 독자들밖에 없는데 대형 커뮤니티의 웹툰에 대한 인식이 이러면 정말 작가들은 절망할 수 밖에 없으니까요. 웹툰 작가의 협회에 인식 개선 캠페인이 시급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한 달 전기세가 무서운 겨우 한 작품 하는 글작가라 가입도 못하고 가입 페이지 앞에서 서성일 뿐입니다. 이제 신장 런칭하고 달려가야 될 시기인데 마음이 많이 꺾이네요. 웹툰 게에서 큰 영향력과 깊은 고견을 가지신 두 분이라면 뭔가 시원한 대답을 해주시지 않을까 기대해보며 글을 남깁니다. 이렇게 떠넘기고 나면 제 마음이 가벼운 것 같아 써봤는데 써놓고 보니 정말 마음이 가볍네요. 그렇다면 다행이에요. 두 분의 명쾌한 해결 기대하겠습니다. 웹툰 게이의 이미지는 웹툰 스쿨이 책임지니까요. 이야 끝났네요. 이렇게 해서 좀 나아지시면 다행이에요. 이 사연자 분께서 괴로워하시던 이유도 좀 알 것 같고요. 네. 지금 웹툰 작가라는 직업군에 관해 직업군에 대해서 웹툰 작가로서 자부심과 뿌듯함 그리고 어떤 소속감 이 직업인 이 직업을 갖고 있다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자긍심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시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럼 당연히 그 직업군에 대한 비판을 들으면 속상하죠. 조금 더 내려가 보면 조금 더 올라가 보면 직업군에 누가 우리 가족 욕하면 열받잖아요. 그렇죠. 환하죠. 내 가족이지만 내가 아닌데도 이상하게 열받죠. 그렇죠. 외국인이 한국인을 욕해도 이상하게 열받죠. 내가 그 사람이 욕하는 그 사람이 아닌데 좀 더 내려가 보면 나는 걸그룹 A를 좋아하는데 이 A 걸그룹을 누가 욕해요. 환하죠. 열받죠. 더 내려가 보면 내가 좋아하는 어떤 식당이 있는데 그 집 메뉴 맛없다고 하면 열받죠. 이게 우리는 내가 아닌 무언가의 나를 계속해서 이렇게 확대시켜서 이입하잖아요. 네. 저는 그게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특히 직업 같은 경우는 더더욱더 내 어떤 큰 근간이 돼주는 거고 그런 면에서 사연자분께서 많이 애를 써주셨네요. 그렇죠. 저도 많이 경험했던 일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웹툰 작가 직업군 전체를 욕하는 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것도 있고요. 분명히 배신감을 느끼셨을 거고. 그러니까 그렇겠죠. 그 배신감 자체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배신감이냐 내가 동의할 수 있는 배신감이냐 이거랑 별개로 배신감 자체는 모두에게 아픈 거잖아요. 그럼요. 거기서 이제 또 팔 걷어붙이고 왜 네가 거기서 그런 배신감을 느끼는데 이렇게 나와버리면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되지만 그 배신감 자체는 배신감이라는 거 자체는 원래 아픈 거니까 저는 그분들의 비판을 좀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약간 한편으로는 모든 웹툰 작가가 그렇진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해요. 그렇게 비판하는 분들은 과연 그 사실을 모를까 저는 알고 있다고 보거든요. 특정 직업군을 싸잡아서 욕하는 사람을 왕왕 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분노에서 좀 벗어나서 감정적인 상태에서 약간 빠져나온 뒤에 진짜로 느끼고 있는 생각에 대해 대화를 할 기회가 만약 더 귀하게 있다면 그분들 본인도 사실 알고 있죠. 웹툰 작가 100% 한 사람도 빠지면서 전부 다 나쁜 새끼들이야 라고 생각할 리가 없다는 거를 그러다 보면 저도 약간 아 이분들이 진짜 웹툰을 좋아하다가 겪은 상처들이 있구만 이라는 이해에서 멈추게 되는 것 같아요. 홍삼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생각을 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안타깝죠. 안타까운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는데 네. 그게 안타깝죠. 그리고 양정욱 작가님과 그리고 같이 이렇게 댓글로 이야기 나누셨던 분들에게도 다 이런 어떤 공감이 돼요. 이런 마음으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구나 라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결국에는 저는 이렇게 뭔가 일들이 첨예하게 대립할 때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끼어들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나는 이걸 지켜보는 사람의 입장으로 그 사람들이 왜 저렇게 화를 내는지 나는 직접적으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들이니까 네. 전 직접적으로 당해봤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상당히 무서워. 조롱의 대상에 된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어떤 일을 왜 겪었는지에 대해서 저는 누군가에게 전해듣는 거잖아요. 내가 직접 겪은 게 아니니까 그럴 경우에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말을 아끼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이거 되게 좀 되게 재수없거나 아니면 되게 하나만 얘기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들리실 수 있는데 그냥 그럴 때마다 좀 더 먼 곳 그리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깊은 곳의 그 어떤 한 가지 그것에 좀 더 집중해 주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만화에 애정이 있으니까 이런 식의 어떤 불만이나 아니면 마음 아팠던 얘기들을 전하는 거잖아요. 증오는 사랑에서 나온다. 네. 그러니까 서로서로 어떤 의미로 이렇게 얘기하는지를 알다 보면 우리가 되게 그 중간에 중심에 있는 어떤 의미보다는 겉에 있는 막 네가 그랬잖아 그렇게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잖아 이런 식으로 되게 겉에 표면적인 것들로 굉장히 공경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의 목적지나 아니면 우리의 마음속에 내재된 아주 하나의 알갱이는 똑같은 데서 시작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싸움에 한복판에 있을 때는 당연히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아프죠.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그리고 조롱은 굉장히 집요합니다. 집요해요. 그런데 만약에 진짜 그 조롱을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조롱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나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떤 한 알갱이에서 일치하는 점을 알아차려서 그런 사람들은 이해하고 오해를 풀고 같이 갈 수 있는 동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그 알갱이와 먼 곳에 우리의 목적지나 도착지가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의 관에서는 의견을 서로 들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들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거리를 한 번 두고 시간이 흐른 다음에 저 사람의 이야기는 내가 정말 잘 새겨서 들어서 나를 바꿔서라도 이거는 해야 돼 라는 것으로 가져갈지 아니면 아니야 저런 말은 들을 필요조차 없어. 저건 그냥 비난을 위한 비난이야. 라는 식으로 이렇게 차치하셔도 될지에 대해서는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마음이 조금 그래도 편해지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쌤 말 막판에 하신 말 진짜 공감과요. 선수 보호가 우선입니다. 그럼요. 무리해서 이해하려고 하다가 선수가 다치면 네. 나중에 올 대화의 기회도 사라집니다. 맞아요. 나의 마음 상태 나의 멘탈리티를 지키는 것을 일단 최우선으로 놓고 약간 여유 여유 멘탈이 좀 있다. 그때 이제 이해를 해보려고 하고 이런 식인데 그렇죠. 증오는 사랑에서 나온다고 믿고 살았는데 요즘 들어 다수를 향한 조롱은 그것도 결국 사랑에서 나오는 건가? 다른 종류의 그러니까 그걸 한 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나 스스로도 어제도 조롱을 당했는데 저는 이제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저를 조롱하는 존재들을 꽉꽉 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직업을 갖고 있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만나는데 저도 이제 멘탈이 좀 흔들리다가 돌아오고 막 이러죠. 이런 생각을 이런 거 이 사연에 이 부분이 있죠. 이렇게 쓰셨네요. 일부 사람들의 편견이라고 하기엔 너무 일반화돼서 웹툰에 대한 정상적인 논의가 불가능한 사안까지 왔다고 보여집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두 가지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1번 일반화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극단적인 생각과 감정 속에 있는 건 소수인데요. 그렇다고 그 소수를 무시하면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들과의 정상적인 차분한 대화는 힘들 수 있지만 일반화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정상적인 논의가 불가능한 사안까지 왔다고 느끼신다면 저도 동의합니다. 그럴 때는 정상적인 대화를 무리해서 시도하려고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 속 편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렇죠. 오해 풀어야 내가 심혈하고 오해 풀어야 내가 좀 덜 억울할 것 같고 아니면 적어도 당장 내가 좀 이겨먹어야 마음이 시원할 것 같으니까 이거 대화하려고 내가 지금 기를 쓰고 노력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정상적으로 상대방의 진의를 차분히 듣고 얘기하는 대화가 안 되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면 약간 저는 백스텝을 해서 시간을 좀 들여 놓은 것 같아요. 그게 숙성기간이 돼주는 것 같고 근데 게시판에서의 댓글 대화에서는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점점 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댓글 대화를 안 하게 된 것 같기도 해요. 글은 굉장히 오해가 많이 쌓일 수 있죠. 늙어서 그럼 죄송합니다. 아무튼 저는 작가님께 되게 감사한 마음도 들고요. 이렇게 연대의식을 가지고 동료의식을 가지고 작가로서 누군가와 대화를 열심히 하고 오신 분이 여기 계시구나 라는 감사함 연대감 또 있고 동시에 작가님 본인의 멘탈을 보호해 주십사 라는 우려도 제일 최고입니다. 세 번째는 제가 뭘 더 알겠습니까? 마는 저도 작가님과 비슷하게 내가 아닌 존재를 내 자리에 놓고 욕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납니다. 나는 내가 보기엔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같은 인간이 아닌데 그 자리에 나를 꽂아놓고 나를 욕해 많이 봅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던 시기를 지나서 지금은 지금 힘들지만 시간을 두는 것 같아요. 결국은 내가 아닌 누군가를 욕하고 있구나 저 사람들이 그리고 저렇게 욕하고 싶은 이유가 있겠거니 찾아보면 실제로 있어요. 그 부분 이해가 되면 아이고야 나에 대한 욕 때문에 열받는 것보다는 혹은 이 직업에 대한 욕 때문에 열받는 것보다는 그 욕을 할 정도로 분노하게 된 저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가 가기도 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웹툰 스쿨 마음 공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웹툰 선원 이런 느낌인데 마음 수련하는 너무 또 착하게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좀 나쁘게 얘기해볼까요? 그렇게 얘기하다가 또 다른 종류의 건이 있으면 또 그쪽으로 갑니다. 아 또 한편으로 그건 좋아요. 실제로 내가 동의할 수 없는 진짜 멍청한 말을 하는 동료 작가들도 봤어요. 독자를 상대로든 플랫폼을 상대로든 누구를 상대로든 야 저 사람 저거 진짜 직업인 맞나? 되게 왜 저러지? 싶을 정도로 막말하고 막말하고 누구한테 상처 주는 말 했던 작가들도 저도 봤어요. 나도 말실수로 해서 누구 상처를 준 적이 있고요. 그럼요. 누구나 그럴 수 있죠. 보다 보면 이런 일이 터지잖아요. 누가 막 욕해요 그러면 이런 느낌이죠. 1번으로 올라오는 감정이 나는 안 그런데가 아니라 나는 그러지 않았었나? 그거 젠더 이슈에서도 많이 봅니다. 맞아요. 많은 종류의 남성이 혹은 여성이 성별에 관한 욕을 먹었을 때 다 그런 거 아니야 난 안 그래 라고 처음부터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요. 나는 그러지 않았나 가 일본어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후자가 전 더 건강하다고 봅니다. 그럼요. 그래서 이런 웹툰 작가들에 대한 어떤 조롱이나 비판을 들으면 물론 저도 이제 아주 간발의 차로 난 안 그런데 열받는데 나오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혹시나 독자 무시한 적 있나? 잠깐만 혹시나 내가 독자를 호구로 본 적 있나?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좀 자정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제 마음이 건강할 때만 제가 상태가 안 좋으면 저도 열받죠. 그렇죠. 진짜 아마 열받죠. 아무튼 저희 사연 너무 귀한 사연 보내주셨네 이 분 동료 작가님이십니다. 애청해 주시고요. 연말에 뽀송뽀송한 사연들 읽어드리고 막 그려야 되는데 연말에 막 조롱과 혐오와 차별과 죄송합니다. 여러분 웹툰스쿨이 뭐 그렇죠 뭐 언제나 밖에서 나문들이 흥청망청 놀건 말건 다락방 가서 웹툰을 그리는 마음으로 진행하는 웹툰스쿨이니까요. 우리라도 서로서로 나도 실수할 수 있지 나도 실수한 적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용서하는 법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너무 홀리한 거 아닙니까 지금 홍쌤? 갑자기 성탄절 느낌으로 왜 와요? 우리 모두 홀리라 네 우리 모두 연말을 맞이해서 모두를 용서하고 부원의 삶을 삽시다. 신의 눈으로 보면 우리 모두 죄인이다. 짱인데? 네. 그래요. 아무튼 자 여러분들 이번 이번 방과후 활동도 여러분의 사연 덕분에 잘 진행했고요. 네. 만방연을 듣고 나서 연말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죠. 네. 오늘 홍 박사님은 과연 누구를 위해 무엇을 방위하려고 무슨 내용을 가져오셨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려고 누웠는데 저스푼 지루한 지하철에 저스푼 자려고 누웠는데 지루한 지하철에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푼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푼 웹툰 랩소설은 저스푼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푼 안녕하세요. 작가 소신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종범의 웹툰 스쿨을 듣고 계십니다. 홍 박사의 만화방위연구소 네. 오늘은 홍란지 소장님의 방위 소장님의 만화방위연구소 어떤 이야기로 누구를 방위하실 건가요? 네. 어... 우선은 질문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새로운 구성 요즘 고민하시더니 네. 아이고 이종범 작가님께서 좋아하는 SF 작품 있으세요? 손에 꼽는 아유 아, 있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있습니다. 네. 뭐 어떤 작품들이 있으실까요? 한국에서는 갈루아 작가님의 오디세이 좋아하고요. 뭐 전통적으로 뽑자면 당연히 호시노 유키노프의 2001 오디세이 아아 정확히 제가 왜냐면 해적판으로 보고 정판으로 보고 원본으로 보고 해서 정확한 제목이 지금 극한의 별 좋아합니다. 아, 극한의 별 극한의 별 좋아하고요. 네. 너무 많은데 SF로 가면 이것도 SF인가 라고 말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하면 진짜 많은데요. 당장 제 눈앞에 극한의 별이 보이는군요. 우주에 대한 궁금증이나 미지의 세계에 대한 뭐 이런 탐구 혹은 미지의 대상에 대한 어떤 이런 식의 딱 극한된 SF라고 친다면 아, 진짜?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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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저는 플라네테스입니다. 아, 플라네테스 플라네테스 환장하죠. 갑자기 왜요? 그냥 궁금했어요. 그 SF 뭐 정해진 답이 있나 본데 장어만한테 개봉을 훔쳐봐야지. 저는 SF라는 만화 말고요? 네. 뭐 영어도 있고 다 포함해서요? 다 포함해서요? 그럼 뭐 너무 많지. 그러니까. 그래비티는 저의 최애고요. 그래비티는 저의 올타임 넘버 원이고요. 에일리언 시리즈 SF라고 하셨나? 그럼요. 에일리언 시리즈 엄청 좋아하고 그렇죠. 잠깐만 이게 너무 많았는데 이렇게 가버리면 저는 SF 정말 좋아하는데 아, 그렇구나. 소설로 가면 유년기의 끝 아저씨 끌락 정말 좋아하고요. 라마 라마 파운데이션 너무 많다. 너무 많아요? 그만하죠. 그만 알아보자. 그만 알아보자. SF 애호가에게 물어볼 질문은 아닙니다. 아, 그렇구나. 아, 저는 저도 SF를 꽤 좋아하는데요. 그러니까 막 정말 마션 작가의 단편 에그 아, 그렇죠. 그만할게요. 저는 근데 막 이분만큼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이종범 작가님만큼 네, 아무튼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SF 작품들 중에서도 아까 제가 잠시 얘기했던 것처럼 미지의 대상 혹은 우리 곁에 지금 현재 없는 대상에 대한 어떤 이해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된 작품들을 다루고 싶었어요. 진짜요? 어라이벌 컨택트 네, 어라이벌 컨택트 한신의 모든 네, 그런 굉장히 외계죠, 외계 네, 그렇죠. 그런 거 말고도? 네. 아, 게임 중에서는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 이제 그만하시고 네, 뭐 우리가 미지의 세계 네, 네. 우리가 미지의 세계 미지의 대상 아니면 뭐 로봇, AI 뭐 이런 것들은 우리 앞에 바로 당면해 있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렇죠. 과학적인 사실들 뭐 아니면 계속 발굴해 내가고 있는 그래서 아, 제가 말씀을 잘못 물어봤는가 봐요. 너무 넓게 질문이 잘못됐어요. 네네네. 자, 잘못하십시오. 너무 넓게 넓게 만들어졌어요. 네. 제가 질문을 잘못 드렸고요. 다른 존재와의 조우에서 나오는 이해요? 이렇게 하면 어때요?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인간의 소외나 네, 아니면 그 대상들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될까 AI, 짱지 그렇죠. AI, 그리고 예를 들자면 다리 위, 차차 다리 위, 차차 네, 그런 것들이 바로 완벽한 제가 궁금해하는 제가 얘기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플루토도 있을 것 같고요. 우라사 나왔기에 그리고 그렇죠. 인간의 소외라고 하시니까 AI만한 게 안 떠오르는데요. 너무 멋진 게 많지만 맞아요. 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그렇죠. 지금 제가 오늘 말씀해 드릴 것들은 어떤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기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SF 작품에서 작품을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보편성이나 테마를 넣고자 하는 작가 분들께 이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다. 근데 SF 장르 중에서도 특히 제가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너무 과학기술이 발달돼서 인간의 소외를 경험하거나 혹은 나와 완벽하게 다른 존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어떤 테마에 집중해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네. 저도 이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거를 이런 작품을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글을 쓰시는 분들께도 하나의 이론을 설명을 해드리면서 사례들을 한번 이야기해드리고 싶은데요. 아 좋습니다. 역시 비평 워너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게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 게 포스트 휴머니즘이라는 어떤 이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되게 익숙한데 그렇죠. 포스트 휴머니즘은 생소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 자체가 그 모더니즘 시대 자체에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어떤 세계관 아니면 어떤 생활상 문화 여러 가지 전반을 가르치잖아요. 사상 전반을 가르치는데 그 안에 포스트 휴머니즘도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안에 들어가는 개념이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이전에 어떤 휴머니즘이라고 우리가 가두어서 생각했던 것들은 너무나 유럽 중심적인 사상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휴머니즘은 인간주의, 인문주의, 인본주의 그래서 인간다움을 존중하고 굉장히 넓은 범위의 인간 중심의 사고를 의미를 했는데 이것들이 잘못 발전이 되어서 인간, 그러니까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정의 자체를 너무 좁게 만들어버렸어요. 그 당시 언제쯤이에요? 유럽 중심이면 그렇죠. 근대. 근대라고도 할 수 있고 그때 휴머니즘은 이런 느낌인가요? 그 뭐냐 러다이트 운동하고 아 그렇죠. 인간이 존엄하다. 존엄하죠. 이런 거였다면 그게 그대로 잘못 굳어지면 백인만 존엄하지롱.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들 너네 인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 교육을 시켜줄게. 그렇죠. 우월한 우리가 너희들을 개몽할게 라는 식으로 교육을 시켰던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대륙주의적인 유럽 중심주의적으로 휴머니즘이 퍼져나가서 제국주의의 근간이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모던이즘 전체적인 사고가 약간 그랬다고 보시면 돼요. 개몽적이고 자기들이 갖추어 놓은 어떤 흙과 백의 논리에서 백이 우월하다고 싶으면 흙은 완전히 배척되고 배제되는 그런 식의 사고였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점차 점차 확대되면서 포스트 모던이즘이라는 사조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 소수자 굉장히 주류가 아닌 비주류의 어떤 인간이나 아니면 어떤 사물이나 여러 가지 대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다.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이다. 라는 식으로 발전을 해왔다면 그걸 좁은 의미에서 보면 휴머니즘도 그렇게 바라봐야 되지 않냐. 이미 엄청 재밌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군요. 초기에 휴머니즘이 그렇게 좁게 고착화돼서 아시아 흑인 이쪽을 인간으로 안 보았던 것이 그 뒤에 확장되고 부서지면서 인간의 개념을 넓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더 가져가면 더 가져가면 더 가져가면 SF의 시대가 아 될 수 있구나. 그렇죠. 존중의 대상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우리 인간종만 우월하고 우리 인간종이 이 세계를 만들었고 우리 인간종이 지구의 최고고 뭐 이런 식의 사고를 점차 벗어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그런데 이러한 사고가 앞으로 더 훨씬 더 많이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감수성이라는 그런 이론들이 바로 포스트 휴머니즘이에요. 이 단어를 딱 제가 지금 듣고 설명하고 브리핑을 받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드네요.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착각 저를 포함해서 나는 휴머니스트야 나는 차별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아주 강한 믿음과 동시에 진짜로 깰 수 없는 스스로의 아집들이 같이 있잖아요. 그럼요. 지금 개나 고양이한테 확대시켜서 인권 개념을 얘기하면 진짜 급진적인 인권주의자도 약간 거부감을 느낄걸요? 예를 들면 그런 거에요. 그런 경계에 저희가 서 있죠. 그런데 하물며 이게 빗자루 형태를 하고 있는 외계인이나 치자 과연 내가 존중할 수 있을까 완벽하게 우리는 타자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방과 후 활동에서 고민 사연을 읽었을 때도 성소수자도 같은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편견에 갇혀서 타자화시키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는 공감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원래 포스트 휴머니즘이라는 것은 트랜스 휴머니즘이라는 단어에서부터 발전이 되어왔어요. 용어입니다. 용어입니다. 그래서 트랜스 휴머니즘은 인간을 포스트 휴먼 상태로 이끄는 방법을 모색을 해보자. 이런 식의 움직임이었고 포스트 휴먼 상태로 이끌어보자. 그럼 뭐 안드로이드 이런 거야. 그렇죠. 휴머니즘 자체를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 하면서 이거 이 자체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를 트랜스 휴머니즘이라고 부르자. 라고 하면서 공구가 많이 이론화가 되었던 거죠. 제가 이것이 익숙한 이유는 문화 인류학 워너비였기 때문에 문화 인류학에서 되게 중시하던 거거든요. 새로운 대륙에 가서 이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바라보기 위한 노력. 맞아요. 목에서 많이 나왔던 대륙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한계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럼요. 휴머니즘적인 사고로. 그럼요. 그런데 이제는 이 트랜스 휴머니즘보다는 포스트 휴머니즘이라는 단어로 약간 굳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용어가 약간 포스트 휴머니즘이라는 단어로 좀 더 구체화되고 있는 상태고요. 네. 포스트 휴머니즘이나 트랜스 휴머니즘은 대체로 AI 그러니까 과학도들 사이에서 과학 철학을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좀 많이 퍼져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갑자기 알렉사가 새벽에 울어. 웃어. 그렇죠. 이게 기계 오작동으로 볼지 친구라고 느낀 사람은 진짜 의식이라고 생각할지 얘가 지금 뭘 보고 웃는 거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 그래서 이게 되게 좀 이것도 약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될 게 아까 말씀해 주신 사례 중에서 동물들을 어떻게 바라볼 건가 이런 식까지 우리가 더 확대를 시켜야 되는데 자칫하면 과학기술 AI에만 천척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또 좀 이런 시각도 가질 필요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야망을 가지면 끝도 없고 끝도 없어요. 편하려고 하면 너무 좁아진다. 그렇죠. 그런데 저도 포스트 휴머니즘이라는 어떤 이론을 딱 맞닥뜨렸을 때 제가 한 10년 전쯤에 기생술을 보고 너무 감명을 받아서 논문을 쓰고 싶은데 감명받으면 하죠. 네. 그런데 이거를 어느 이론에다가 내가 대체를 시켜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대입을 시켜야 될지를 이 지점에서 만화방위 연구소를 통해 비평가의 크리틱 비평가 평론가의 꿈을 키우는 분들께 되게 중요한 힌트가 오네요. 어떤 철학사조 문학사조 즉 이 세계를 바라보는 어떤 학문적인 관점이 존재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걸 가지고 와서 만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학자들의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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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지른다고요. 이거 중요하죠. 네. 좀 있어 보여요. 그리고 진짜 있었던 얘기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가지고 오면 아 내가 혼자서만 하는 얘기가 아니야 라는 어떤 마음의 안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맞긴 맞아요. 더 많은 분들이 공유하는 개념을 가져와야 만화에 대한 얘기인데 더 넓게 소읍이 되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 포스트 휴머니즘 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로는 좀 그런 것들이 생각하기가 편해진 것 같아요. 언제 이 개념과 접하고 익숙해지신 거예요? 아주 최근입니다. 한 3, 4년 전? 오 그렇군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포스트 휴머니즘에 대한 책들이 그때서야 조금씩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그때서야 이런 용어들이 많이 퍼지게 됐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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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진호라고 하시는 분이 AI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계시는 과학자신데 네. 이분은 포스트 휴머니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어요. 네. 포스트 휴머니즘은 순수하게 자연적으로 존재하며 세상 중심의 위치에 있음이 당연시 되어 온 인간 조건에 대한 회의이자 넘어섬 을 가르친다. 어허. 네. 너무 당연하게 인간에 대해서 갖고 있던 생각들을 종합적으로 의심하고 그렇죠. 그걸 넘어가 보려는 이즘. 세상 생각. 그렇죠. 그렇죠. 이걸 통치하자. 이야. 멋지구만. 역시 학자들은 달라. 그렇죠. 멋져. 장진호 님. 네. 장진호 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특히나 AI와 로봇 등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 현재와 같은 그런 기술의 발전이 너무나 만연해 있는 지금 시기에는 기존 인간 정신력과 근력 한계를 보여주거나 이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인간 삶의 조건 즉 포스트 휴머니라는 것이 조건화될 수 있다. 그렇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제가 했던 작품이 13화짜리 시그넷이라는 만화였습니다. 연재 끝났죠. 그 작품의 중심 주제가 트랜스 휴머니즘이네요. 포스트 휴머니즘이네요. 과연 어디까지가 인간일까 라고 고민하는 안드로이드들의 얘기거든요. 딱 그 얘기잖아요. 스스로 고민하는데 이게 포스트 휴머니즘적인 인물들이 나온 얘기군요. 그렇죠. 우리는 어디까지 그들을 인간으로 가야 될까 어디까지 우리를 같이 공존해야 될 대상으로 볼 수 있을까 이거는 지금 되게 중요한 개념이 될 수밖에 없네요. 스마트 모빌리티라고 자율주행 자동차 그 AI가 어디까지 인간으로 보고 보호할 거야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 AI가 굉장히 편협한 근대적인 AI라면 그렇죠. 노예 이런 개념으로 사람을 파악해버리는 나쁜 놈이라면 차로 쳐버릴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죠. 공리주의적인 시각으로 그들은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러니까 완전 옛날 그 야만의 시대였다면 지나가는 사람을 우선순위로 보고서 누구는 치고 지나갈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요즘에 중요해졌으니까 맞아 맞아. 그래서 이런 포스트 휴머니즘적인 관점으로 작품을 SF 작품들을 좀 바라보다 보면 이것을 써먹을 수 있을 만한 작품들이 여러 가지가 떠오르는데 그러게 떠오르죠. 어떤 게 떠오르세요? 일단은 바이센틸리얼 맨 아 그렇죠. 바이센틸리얼 맨 떠오르고요. 허도 떠오르고 허 맞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AI AI 떠오르죠. 얘는 기계가 아니라 우리 애였다가 애가 아니야. 대버려서는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플루토도 있고 플루토도 있지. 다리 위에 차차도 다리 위에 차차도 거의 이런 식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네. 이게 우리가 지금 당면에 온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AI가 발전을 하고 첨단 기술이 발전을 해도 로봇은 인간화될 수 없다. 인간과 같아질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인간의 의식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 우리는 그 작동원리 탄생을 모른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가 만드는 로봇에게 의식을 심어줄 수 있겠느냐. 절대로 할 수 없겠다는 얘기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은 플루토나 다리 위차차나 바이센틸리얼 맨 같은 경우 그리고 AI 같은 경우 이런 식의 의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의식을 만들어줄 수 없다고 해서 의식을 가질 수 없다는 거는 너무나 편협하지 않냐. 왜냐하면 고스티 인더셀의 인형사는 어떻게 탄생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만들어낸 네트워크 상에서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도 설명을 못하는데 나왔어. 맞아요. 그래서 그 뒤에 그 내용이 나왔어요. 포스트 휴머니즘적인 시각에서 많은 철학자나 작가들이 신도 우리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잘 모르고 있을 수 있어. 다 계산해서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래서 된말을 보시면 특정 소자를 넣으면 거기서 뇌가 형성되는 과정을 묘사한 게 있어요. 과학의 끝에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를 만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져는지를 모르고 만드는 경우도 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의식은 그럼 학습될 수 없다고 전제하고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데 진짜 그래? 라는 식의 어떤 문제제기를 하면서 이런 작품들이 탄생하게 된 것 같아요. 그치. 맞아.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머신러닝 많이 듣잖아요. 머신러닝이 새로운 지성을 만들어냈다고 가정할게요. 5년 뒤에. 근데 그 머신러닝의 최첨단을 달리는 몇 명의 과학자만이 그 과정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고 그 몇 명을 뺀 전 인류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지성체가 우리 인류를 보면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등급이 나눠져 있을 거야. 그 소수의 과학자들을 흔히 신이라고 부르고 우리들은 선민이라고 부를 거야. 맞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몰라요. 어디까지가 인간인지를 모른다는 거지. 그렇죠. 맞아요. 이렇게 인간 자체 같은 종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구획 짓고 이 영화하고 서로서로 우린 너희가 아니야 라면서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게 정말 가능한 사고일까? 물론 우리가 도덕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옳은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과연 실제 삶에서 이게 가능할까? 라는 식의 생각도 하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뭔가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본 어떤 한 영화는 엘리슈움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엘리슈움 암도 그거죠. 선택받은 1%만이 선택받은 어떤 장소로 가서 굉장한 의학의 어떤 수혜를 받고 유토피아에서 암을 감기같이 낫게 하고 암을 부럽더라 뭔가 1시간 정도 스캔하면 모든 병이 다 낫고 싸우나 받는 기분인데 암이 낫어? 네. 그러니까 이런 여기에서 또 등장하는 또 새로운 재미있는 점은 주인공이 주인공이 뭔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자기의 어떤 능력 신체적인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웨어러블 수트 같은 것을 입어요. 외골격 입죠. 네. 근데 이것도 지금 우리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발전되고 있는 그렇죠. 제가 사고 싶어요. 그렇죠. 너무 갖고 싶어요. 네. 이걸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많이 응용을 해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럼요. 스켈레톤 군사장비로만 나오고 있지만 웹툰작가격이 딱입니다. 그렇죠. 마감할 때 그거 입으면 허리디스크가 없어. 아니 이런 거 입으면 맞아요. 허리디스크는 목디스크를 굉장히 완화시켜줘요. 손목 터널 증후군 이런 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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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초염 없고 네. 아무튼 아 너무 재밌는데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인간으로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존재로 봐야 될 것인지 정말로 이렇게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너무나 이런 식의 어떤 철학을 할 기회를 주어지지 않은 채 과학기술만이 발달을 하면 우리는 또다시 인간 구획을 듣겠죠. 인간 삶에서 그랬듯이 계급시키고 구획 긋고 서로 차별하고 이런 식의 것들이 다시금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계속 예시가 떠오르네요. 설명을 들으면서 프로메테우스를 보면 그 스페이스 자키와 인류의 사이 그리고 저것도 떠올라요. 플라넷스에 보시면 르나리안이라고 해서 탄생 출생 자체를 달에서 한 아이들을 부르는 호칭이 따로 있어요. 호칭이 따로 있다는 건 타자화시키기 맞아요. 다르게 보고 있어요. 우리와 다르다. 과연 어디까지 인간일까. 그러면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이 현재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자리를 잡고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사상이에요? 어떤 연구 주제예요? 철학자들이 주로 하나요? 철학자들은 지금 서서히 하는 추세고요. 시작을 하는 추세고요. 물론 90년대부터 이게 시작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여러 가지 많은 책들이 나오거나 이론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아 그치 이거는 이런 거지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20년 정도 됐다. 시작된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상에서 20년이면 완전 신상입니다. 완전히 그냥 신생아예요. 신생아. 그래서 혹자들은 철학하시는 분이나 미학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 아직 그러니까 얘기하기 단정짓기 어렵기 때문에 말을 아끼시는 분들도 많고 연구 중이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먼저 시작을 하는 거죠. 과학 철학 쪽에서는 중요할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사상적으로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기술적으로 눈앞에 들이미는 현상이 많으니 그렇죠. 빨리 여기서 고민을 해야 돼. 그래서 많이 고민을 한다. 그래서 예전에 과학자들은 뭔가 기술 우선주의가 있었다면 이제는 과학자들도 뭔가 굉장히 생각의 폭이 넓어지신 거죠. 이게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과학이 뭔가 기술이 먼저 다가간다면 이거에 대한 폐해는 우리가 걷잡을 수 없다라는 식의 사고를 하시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만화방위원구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현재 이런 거에 대해 고민을 좀 하신 작가들은요. 매드 사이언티스트 캐릭터를 만들어도 과거와는 다르게 만들 겁니다. 이거에 대해 고민을 안 했기 때문에 미친 짓을 한다가 아니라 고민을 한 결과 이런 미친 짓을 한다가 되거든요. 고민을 하고 했지만 이 정도 상황밖에 이 정도 상황은 계속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아니면 고민을 했기 때문에 더 급진적으로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사고에서 그냥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 파고들어 가봐야 돼요. 여기 이만큼이 내 사고야. 근데 이게 맞나?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지? 진짜 지금 어떤 식의 현재 사조지라는 것을 생각하다 보면 정말 남들이 생각해 그냥 독자들이 바라봤을 때 어? 이 작품은 그냥 SF 작품이지가 아니라 어? 나의 어떤 생각을 훨씬 더 흔들고 뭔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해 줄 수 있는 작품이야라고 느낄 수 있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저는 대표적인 SF 영화로 문이라는 영화를 들고 싶어요. 문 진짜 좋아합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정말 좋아. 물론 초반 3분의 1에 대충 깠지만 그거랑 무관하게. 초반 3분의 1은 진짜 다들 안 졸면 다행이다 라는 식의 생각이 드는데 문 진짜 멋진 영화지. 네. 저는 처음에 이 영화 볼 때 초반에 볼 때 뭐야 이거 무서운 영화야? 그래서 남편이 억지로 저를 데리고 가서 봤는데 제가 계속 무서워? 무서운 거 아니야? 왜 나 무서운 거 데리고 왔어? 막 이러면서 계속 뭐라고 하면서 보다가 뭐야 너무 재밌잖아. 이러면서 봤어요. 넋을 놓고 문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 스포일러 알러. 근데 제가 그리고 이거를 말할까 말까도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게 네이버 영화에서 문을 찾아봤더니 다운로드가 안 되더라고요. 구매가 안 되는구나. 네. 그래서 이거를 얘기하는 거 자체가 너무 아니 근데 요즘은요. 그 뭐냐. 구 다운로딩으로 사서 볼 수 있는 수많은 경로들을 청취자분들도 잘하고 계세요. 저희보다 잘하고 계십니다. 네. 뭐 디베디도 있을 겁니다. 그럼요. 블루에 있어요. 찾아보시면. 아 그런가요? 저 있어요. 샀어요. 아 그러시구나. 들으시는 분들 문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지금 저희가 얘기 나누는 어디까지 인간인가? 트랜스 휴머니즘에 대해서 또 건드리고 있는 부분들을 느끼실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 문에서는 바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고립이라는 거를 얘기를 하잖아요. 달에 갇힌 어떤 한 인간. 고립은 인간의 내면을 얼마나 극적으로 변화를 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얘기를 하면 더 얘기를 하면 스포일링이 될 수 있어서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시원하게 스포할까? 죄송하네요. 이거. 이렇게까지밖에 얘기 못하는 게. 중요한 레퍼런스로 언급해 주신 것 정도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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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 얘기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블루 칼라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은 사실 SF 영화라고 해서 새롭게 등장하는 그런 캐릭터는 아니에요. 캐릭터의 직업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블루 칼라 노동자는 오히려 보면 그냥 휴머니즘 드라마. 중세 근대 이후에 항상. 네. 드라마에서 언제나 등장할 수 있는 그런 영화의 어떤 소재가 될 수도 있죠. 반복적인 육체노동을 하는 산업사회의 한 부품으로서 자꾸 보여지는 인간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문이라는 영화는 그 블루 칼라 노동자에 대한 어떤 스테레오 타이파 된 그런 캐릭터를 그대로 SF 장르로 소급을 해와서. 짱이다. 진짜 그러네. 네. 그래서 사람들이 SF라고 했을 때. 소비되고 대체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SF를 엄청나게 좋아한다기보다는. 어? 저 작품 좋은데? 그러니까 작품이 좋으면 보는. SF라고 딱히 꼭 챙겨보지 않는. 그게 좋죠. 네. 그런 식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SF에 어떤 너무나 집중해서 뭐라 그래야 되지? 장르적 오타쿠로서 보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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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분들이 보면 어떻게 보면 저거는 좀 아니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네. 그런데 다른 의미에서 보면 대중적인 SF를 만드시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지금 제가 방금 얘기 드렸던 블루 칼라 노동자와 같은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그런 어떤 다른 장르에서 소구되는 캐릭터나 다른 장르에서 나오고 있는 어떤 이야기의 요소를 같이 이렇게 첨가를 시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색다른 SF 장르를 제가 막 집중해서 정말 요것만 집중해서 보지 못해요. 라고 하는 이유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너무 낯설어 보이기 때문에 낯선 것을 계속 보다 보면 재미가 없어요. 그럼 신기고요. 지치고. 네. 네. 신기한 것도 1, 2분. 아 그럼요. 10분, 20분이지. 굉장히 지치거든요. 유럽 가봐요. 첫날 신나게 돌아다니고 다음날 호텔에서 잔다고. 네. 그리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유럽에 가서 보면 뭐 유럽인들도 비슷하게 사네. 거기까지 가면 이제 여행이 시작된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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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주 신기한 것들, 아주 특이한 세계관에만 너무 몰입하다 보면 우리가 익숙한 것을 자꾸 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재미있는 게 고전적인 SF를 보면요. 트랜스 휴머니즘이 완전히 우리 상식이 돼서 트랜스 휴머니즘에 대해 충분히 고민을 끝내버린 상태의 얘기들이 많아요. 네. 맞아요. 스타워즈 보세요. 서로 다르게 생긴 애들이 재즈 행성 만나가지고 당연한 듯이 동료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들은 이미 서로를 휴머니즘 다음 단계로 확장시켜서 우리 다 갤럭시 아니지. 우리 다 은하계의 구성원이지라고 인정하잖아요. 그렇죠. 되게 많은 부분을 점프한 거죠. 그렇죠. 지금은 그 중간 단계를 다 짚어보는 작품들이 많은 거고. 맞아요. 점프한 가운데서도 스타워즈가 인기가 있었던 것은 거기서 일어난 정치. 이게 미국 생활을, 미국 생활상, 미국 정치상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가 나아갔는데 아무튼 지금 제가 지금 좋은 말씀해 주신 게 이미 점프되어 있었던 어떤 SF들이 우리의 어떤 10년, 20년 전에 SF물들이었다면 지금은 훨씬 더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는 거죠. 예전에는 그냥 퉁쳐서 이럴 걸 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당면에 있으니까 그걸 정말로 정말로 더 투사해서 더 확대해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SF 작품을 만드시려고 하는 분들은 여기에 고민을 얹은 작품들을 조금 더 만들어 보시려고 생각을 하신다면 조금 더 지금 시대성을 가져가실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 그리고 테마나 아니면 대중성 면에서 조금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만화방위연구소 오늘 해주신 말씀을 가지고 청취자분들 중에서 어떤 분께서 SF, 굳이 SF 아니더라도 어떤 작품을 분석해보거나 비평해보고 싶으실 때 트랜스 휴머니즘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서 그 개념에 대해 좀 알아보고 다시 그 개념을 가지고 만화로 와서 그 작품을 분석하면 상당히 짜임새 있는 비평글의 모양새가 나올 것 같다. 되게 좋은 컨셉인 것 같아요. 이 만화방위연구소의 이 시간이. 아 네 다행이네요. 가져다 쓸 수 있는 위대한 토막상식의 시간이랄까. 좋습니다. 오늘은 트랜스 휴머니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만화방위연구소를 진행해봤고요. 제 에세이에 짧은 한 꼭지가 있는데 트랜스 휴머니즘적인 글이네요. 그거 읽으면서 끝낼까요? 네네. 되게 짧아요. 뭐냐면 제 에세이 몇 페이지인가요? 그래 잠시만 도망가자. 읽으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하도 제가 많이 얘기해가지고. 187페이지에 보면 은하연방의 기준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걸 읽어볼게요. 근미래의 우주를 배경으로 하는 유키무라 마코도 작가의 만화 플라네테스를 좋아한다. 지구인들이 우주를 개발하며 만들어낸 우주 쓰레기 대부리가 한계를 넘어설 정도로 많아지면서 대부리를 청소하는 것이 주 임무인 부서 대부리과가 조직된다. 주인공들은 그 부서의 직원들이다. 애니메이션도 원작만화도 굉장히 재미있다. 이 작품에는 단샤크라는 인물이 등장한다. 짧은 에피소드라서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에피소드다. 단샤크는 스스로를 레티클별에서 온 외계인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이다. 이 작품은 근미래인 만큼 아직 외계인의 존재가 밝혀진 바가 없다. 주인공들은 모두 지구인이다. 따라서 단샤크는 모든 사람들에게서는 놀림을 받는다. 많은 이들은 허풍쟁이 허언증 환자 취급을 하면서 단샤크를 농담거리로 삼는다. 오직 한 사람, 주인공 타나베 아이만이 진지하고 솔직하게 단샤크와 대화를 나눈다. 아마도 애니메이션 판에서만 나오는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단샤크는 은하연방에 소속된 레티클 성인이고 지구는 아직 은하연방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고 말하자 주인공 아이가 물어본다. 은하연방에 가입하는 자격이 뭐야? 단샤크가 답한다. 그 자격이 뭔지 스스로 알아내는 게 자격이야. 그 이후 몇 년 동안 문득문득 생각하곤 했다. 과연 우리가 은하연방에 가입하려면 어떤 자격을 만족시켜야 되는 걸까? 그러다가 몇 년 만에 나름의 가설에 도달했다. 그 자격은 다른 종족과 함께 사는 능력이 아닐까? 이를테면 개나 고양이 같은 종족이다.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은하연방에는 수많은 종족들이 존재할 게 분명하다. 인간 종족이 아닌 존재들과 조우하게 됐을 때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할지 한번 상상해보자. 인간과 유사한 외형을 지닌 외계인이라면 모르겠지만 만약 그 종족이 개나 고양이나 물컵이나 마대걸레 같은 외형을 지니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나는 지구인들이 이들을 존중하는 모습을 상상하는 데 실패했다. 우리가 개나 고양이나 소위 동물이라고 부르는 이 종족과 어떻게 함께 지내고 있는지를 잘 관찰하면 어렵지 않게 도달하게 되는 결론이다. 뒷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되게 트랜스 휴먼적이지 않나요? 맞네요. 딱 이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포스트 휴먼적이고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요즘에 간혹 등장하는 어떤 SF, 포스트 휴머니즘적인 그런 작품들에서 어떤 것든 AI를 반려견처럼 묘사를 시켜요. 그러기도 하죠. 전 근데 그게 되게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렇죠. 그냥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것도 실제로 엄청 위험한 여러 가지를 느끼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왜 저렇게 만들지라는 생각으로 저기까지가 한계로 보는 걸까라는 생각으로 굉장히 저는 좀 위험하게 보여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인간, 근데 그게 정말 우리의 인간 삶 자체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 그 인식의 한계에서 넘어가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어렵죠. 그 부분을 고민하는 작가들이 좋은 작품을 할 거고 독자들은 그걸 즐길 수 있을 거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만방연, 요즘 만방연 고민 많이 하시더니 제가 예상했던 걸 훌쩍훌쩍훌쩍 넘어가시는 즐거운 얘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연말 계획 물어보면 또 한창 얘기할 테니까 연초에 만나서 수다를 떨까요? 그렇죠.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 각잡고 감사를 드립니다. 1년 동안 많은 분들이 들어주신 덕분에 적당히 많은 분들이 들어주셨기 때문에 저희 방송을 할 수 있었고요. 청취자분들께 연말 인사 하실래요? 아, 네.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감사요? 네, 감사드립니다. 연말 연시에 여러분들 1년 한번 잘 돌아보시면서 올해 나는 어땠는지 그리고 내년에 어떻게 힘써야 될지에 대해서 좀 계획하시는 시간 가지시길 바라고 늘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갑자기 시키면 당황하신다? 네. 여러분 홍불리 계속 사랑해 주시고 저도 부족하나만 열심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웹툰스쿨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럼요. 이 정도로 숨어있는 방송이 계속 되려면 무조건 청취자 덕분이지. 자, 그러면 청간문화산업대교가 주관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웹툰스쿨의 반가워활동한 만방연 2018년의 마지막 주차에 보내드렸습니다. 예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